3번 A시리 어디갔어? 다시 다시 시작! 하나 둘 둘 A D D D D 자 A D 지금은 여러분 이거 시험관 연습할게요 업보 업보 너무 끝에서 하지 마시고 그러면 화를 너무 많이 써야 되는데 시작 화를 이렇게 빨리 들어오세요 시작 시작 좋아요 그러면 왼손 이거 피치카트 할게요 피치카트 피치카트 이렇게 잡아요? 아니아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 D 안 돼? 안 돼? 시작 시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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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가 높을 거예요 높아요 왜냐면 이걸 할 때 이렇게 잡으시고 그대로 하면 이게 높은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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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